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시험에 응시코자하는 모든 참가자에게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들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책상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1번. 가방이 있습니다. 2번. 컴퓨터가 있습니다. 3번. 전화가 있습니다. 4번. 책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모두 얼마입니까? 1번. 2천원입니다. 2번. 5천원입니다. 3번. 1,300원입니다. 4번. 1,500원입니다. 모두 얼마입니까? 1번. 2천원입니다. 2번. 5천원입니다. 3번. 1,300원입니다. 4번. 1,500원입니다. 1번. 1,500원입니다. 31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1번. 환전을 합니다. 2번. 물건을 삽니다. 3번. 쇼핑을 합니다. 4번. 물건을 바꿉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1번. 환전을 합니다. 2번. 물건을 삽니다. 3번. 쇼핑을 합니다. 4번. 물건을 바꿉니다. 32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1번. 돈을 냅니다. 2번. 가격을 묻습니다. 3번. 환전을 합니다. 3번. 환전을 합니다. 4번. 영수증을 받습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1번. 돈을 냅니다. 2번. 가격을 묻습니다. 3번. 환전을 합니다. 4번. 영수증을 받습니다. 33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비누입니다. 2번. 치약입니다. 3번. 수건입니다. 4번. 칫솔입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비누입니다. 2번. 치약입니다. 3번. 수건입니다. 4번. 칫솔입니다. 34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책입니다. 2번. 지갑입니다. 3번. 여권입니다. 4번. 옷걸이입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책입니다. 2번. 지갑입니다. 3번. 여권입니다. 4번. 옷걸이입니다.